하아! 아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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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. 오오오오오! 오오오오! 오마이, 하아... 뭐합니까? 달밤에 체조합니까? 진이랑 인라인 타러 가기로 해서 연습 좀 하려고요. 아, 그래서 아까 사온 게 바로 이거였군요. 생각보다 참 못하는 게 많네요. 요리도 꽝, 운동 신경도 꽝. 딱 두 가지 못하거든요. 요리랑 운동이랑. 예, 그 거짓말 믿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거짓말 아니고 팩트가. 어머. 누가 이렇게 쿵쿵거려? 아휴, 아빠랑 엄마가 이제 시대도 안 가리고 애정 표현을 하네? 이송이. 아니하지 말아야지. 저... 계속 이러고... 계실 건가요? 으아... 아우... 아이고, 저런 상식 괜찮아요? 어우, 두 분 너무 요란하게 애정 표현하시는데. 하긴, 신원인. 연습은 그만해야겠다. 와... 아이고, 정말. 아이고, 제가,izen이点이 this concerning, 아이고,i-of. 사우 씨 그 풍선이 형같아요. 아이고, 정말. 이런 재밌는 궁금한 걸로 나온 줄 아다니 말이야. 아이고, 지금 그만 좀 하시죠. 네. 알았어요? 아휴... 아휴... 이게 뭐야 이게 아휴... 정말 재밌네 아휴... 이게 뭐라고 뭐냐고 지금...